피가 질툴 흐르렁한 빨간색이 좋아 가람아 무슨 색깔 좋아해? 피가 질툴 흐르렁한 빨간색이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둘 다 좋아 아줌마 안정이야 왜 안해도 돼? 피가 질툴 흐르렁이 슈퍼히어가 돼서 다 부숴버릴 거야? 하고 왜 울어? 나랑은 사근부터 아니잖아 아직 못 먹었어요 나도 배고파요 배고프겠다 안 씻어도 돼? 내가 그걸 어떡해 오늘 또 만날분을 듣고 그랬어요 질문이랑 답 같은 게 정해져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직접 해보니까 제가 하는 질문마다 대답을 잘 하더라고요 진짜 머신러닝을 한 거구나 콘텐츠를 어떻게 고르느냐에 따라서 아이들한테 큰 영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꼭 아이들 나라 콘텐츠를 이용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걸 보여줬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아이들 나라를 잘 활용해서 이용을 할 계획입니다 주변에 동료 아이 키우는 동료나 친구들에게는 아이들 나라 좋은 것 같은데 나도 하고 싶으니까 너도 같이 하자 이렇게 권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 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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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들 나라